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!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빠따남! 4014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꿀잼멸차 빠람으로 출발합니다 뿌 뿌! 오늘도 시작된 어몽어스 타임!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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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! 잘해보자고! 그리고 댕댕이와 함께 등장했는데 어? 니들 왜 웃고 있냐? 그리고 저 둘 왠지 수상해 아 역시나 수상했는데 저 둘이 임포스터군요 음... 자 이제 다들 미션하러 떠났고요 우리 둘이? 임포스터네? 가자 따 따 따 따 따 먼저 검정이가 움직입니다 바로 뒤에서 찌르나요? 오우! 오우! 주황이 안녕! 너 미션 하고 있는 거 봐줄게! 응 하늘에서 말이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일단 주황 컷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나이스 나이스! 야 순식간에 뚝딱 해버리는 구나 잘하는데 껌정이 한두 푼 해본 솜씨가 아니야 ㅇ? 어으! 어이 주황이야? 밴드쇼를 같이 감상해버리는 뎁쇼? 어? 에잇! 넌 못봤어 못뽕이야 못뽕뽕뽕뽕 순식간에 더블킬 났고 자 이제 밴드를 타고 뒤쪽이 확인합니다 어? 댕댕이와 함께 놀고있는 저걸 뭐라고 해야돼? 빨강이라고 해야돼?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아 뭐야? 헐 아 먼저 일단은 주황이 시체가 발견이 됐네요 노랑이가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떡해 또 죽고 말아서 누군가? 갈색아 갈색이 밴드쇼보다가 짜부댄채 발견 깔 어허 이게 무슨일이여 다음은 저 빨강이 근식간에 컷? 어? 안죽었어? 어? 이게 뭐야 야 아니 안죽여진 이유가 있었다? 헐 파랑이가 빨강이한테 칼을 넘겨버렸네요? 어? 야! 나 아니여! 이게 왜 나한테 있어? 오! 어? 아이갈아? 멍청한 놈 오dat Não 지금 산경됩니다 impression 빨강이는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자 순조롭고만 다음 목표는 저 녀석인가 아주 아 맞아 저번에 당했었잖아요 끝까지 인포스터 아닌 척하고 있었더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복수해준다 뚝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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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 Meさま다가 뭘 shifted away from PangSkow ler of power 메몬 서브 p p 이거는 Residential 헬로우? 초록이? 어디 우리 길게 급하게 가시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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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이상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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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촉 틀림없어 도망쳐! 으음 안 돼! 으음 잠깐만 잠깐만.. 거.. 거.. 거깃는.. 아.. 아.. 야.. 이거 좀.. 너무.. 너무 잔인하게 죽인거 아닙니까? 어어? 아니.. 이루와.. 너 이 자식.. 딱 걸렸어.. 으아.. 억울하다.. 깜짝이는 임포스터였습니다. 이 사람이 플레이하던 사람인가 보네. 이거 맞냐? 나 혼자서 해내는 거 맞냐? 나 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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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빨라빨라빨라빨라! 오.. 불을 끄고? 혼자 무서운 척 하면서 하나씩 처리할 계획이군요. 파랑이. 음.. 발동.. 이 개시.. 어? 니가 싸늘한데 어째? 어? 어? 파랑아? 또 한 명의 뚝배기 사망자가.. 또 한 명의 뚝배기 사망자가.. 보라색 일단 발견하겠죠? 보라색 일단 발견하겠죠? 어? 아니.. 야! 걸렸는데.. 파랑이가 왜 못됐어! 아아아아악! 어? 어? 그 사식을 듣고 놀라서 찾아온 노랑이! 어?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? 야! 누가 죽였어 이거! 야! 노랑아! 미쳤다! 저 사식이 뚝배기 그냥 깨버렸어! 내가 똑똑히 봤어! 아니야! 뭔 소리 하는거야! 저..저.. 쟤가 그냥.. 무참하게 저렇게 짜부 만들어버렸다고.. 저게.. 사람이냐? 어? 와.. 이거 어떡합니까? 경크 떠버렸어요? 어? 어? 누구 말이 맞는거야? 어? 뭐야? 아니.. 아니.. 봤다가 왜 저기 있어 또? 야야 이거! 내꺼 아니야 이거! 쟤 저놈꺼라고! 저 파랑놈 저거! 아이 뭔소리.. 저는 저런거 가져본적이 없는데.. 쟤 뭐야.. 진짜.. 너무 뻔뻔해.. 어.. 아.. 나.. 아니라니까.. 포란은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.. 어? 이렇게 되면.. 저놈이 임포스터가 맞자잖아.. 어.. 에잇.. 파랑놈!! 아이.. 저에요.. 임포스터.. 흠.. 이리와! 파파파파 파파